안녕하세요 아파트닛 병용요법 인상 결과 두 건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8월 14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구두 발표도 하고 포스터 발표도 하는 걸로 보이죠 HLB는 현재 나노코박스 소식에 이어 리버세라닛 소식도 서서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버세라닛이 판매되면 항서제약은 HLB의 경상기술 사용료 로열티를 지급한다 이 문장을 보면 세상은 정말 예상치 못하게 흘러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아파트닛은 중국의 항암제였죠 이제 한국의 HLB의 항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로열티를 주게 되죠 경상기술료는 영어로 러닝 로열티라고 합니다 영화에서 러닝타임은 상영시간을 말하죠 한편에 영화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컴퓨터에서 런타임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러닝 로열티는 아파트닛이 판매되는 동안 항서제약이 지급하는 로열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일스턴처럼 한 번 수수료를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판매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죠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경상기술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상태로 계속하여 변동이 없는 걸 경상이라고 합니다 경상의 상이 항상 상자입니다 판매한 이익의 일정 비율을 기술료로 지불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구두 발표는 9월 13일에 발표됩니다 아파트닛과 캄렐리 주맙의 병용 임상 이상 결과입니다 개최 마지막 날 14일에 하루 전 13일이죠 뉴스기사에서는 구두 발표된 임상시험에 구체적인 데이터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NS, CLC 환자 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서 우알랄이 40%, DCR이 9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SD는 5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MPFS는 11개월입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대다수가 진행이 멈췄고 더 나아가 그 중 절반은 X-포의 크기가 줄어들기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발표할 게 하나 더 있죠 두 건이니까요 이건 포스터 발표입니다 리보세라닙, 칼렐리 주맙, 파클리탁셀, 병용 임상 이상 결과입니다 세 가지 약물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세 가지 약물 다 작용 기전이 다릅니다 각자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효능이 뛰어날 가능성이 있죠 중복 없이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리보세라닙에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 없이 세 가지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NSCLC 환자 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ORR이 50%, DCR이 62.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SD는 12.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NSCLC가 등장하고 리보세라닙은 두 건 다 NSCLC입니다 왜 NSCLC가 많은가 80에서 85%가 NSCLC이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가장 많은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죠 중앙가 나이를 보면 65세입니다 우리가 혹시나 내가 X가 걱정되어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입니다 통계적으로 나이가 어리면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나이가 어리면 잘 아프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X 중앙가 나이는 어리지 않은 65세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 인생의 절반을 조금 넘기면 그때부터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50세를 넘어가면서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비를 보면 남자가 70%이고 여자가 30%로 남자가 더 많습니다 참고로 센터별 환자 수는 삼성서울병원이 가장 많네요 자 여기 보면 2017년까지의 데이터 여기도 2017년까지의 데이터 여기도 2017년까지의 데이터인 것으로 보아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는 2017년 자료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연도별 환자 수로 돌아와서요 가장 비중이 큰 환자는 디스턴트입니다 디스턴트란 X를 말합니다 디스턴트 원격전위는 발생했던 장기로부터 멀리 떨어진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걸 말합니다 원격전위는 사기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다시 보면 원격전위 디스턴트 사기가 가장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 가운데 가장 환자 수가 많은 건 NSCLC인데 변기로도 가장 환자 수가 많은 건 원격전위 디스턴트입니다 한마디로 NSCLC 사기라고 볼 수 있죠 가장 환자 수가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포스터 발표되는 임상 결과가 바로 NSCLC 사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가 좋다면 큰 시장을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도 참고할 겸 공부해 보면요 디스턴트 밑에는 보라색 리저널이 있습니다 리저널은 국소진행이라고 합니다 다른 장기로 퍼지지는 않았지만 조금 퍼진 것이죠 발생한 장기 주변이나 리프절까지 침범한 걸 말합니다 보라색 리저널 다음 밑에 하늘색 로컬라이스드가 있죠 로컬라이스드는 국한이라고 해서 퍼지지 않은 겁니다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가장 양호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언노운도 있는데요 진행 정도를 모르는 겁니다 확인이 안 되는 경우죠 그런데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 점점 더 확인을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통계를 보면 이 초록색의 두께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얇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의학 기술의 한계로 잘 몰랐는데 이제 서서히 확인이 잘 된다는 소리입니다 언노운으로 분류되던 변기가 이제는 로컬라이스드나 리저널, 디스턴트로 구분되겠죠 참고로 우리가 사기는 말기로 생각하는데 거의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합니다 사기는 원격전이 디스턴트를 말합니다 진행이 많이 된 상태죠 아마 수명이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그걸 X라고 부르는 겁니다 수명이 6개월 미만이고 X가 임박했을 때 쓰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사기인데 말기가 아닌 경우도 있겠죠 원격전이가 일어났지만 수명이 2년이면 사기는 맞지만 말기는 아닌 겁니다 그리고 여기 리저널부터 림프저를 침범했죠 2기부터입니다 1기는 제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성별 데이터도 시간에 따라 볼 수 있는데요 매일 남성이 항상 더 많았습니다 다시 뉴스 기사로 돌아와서요 8월 달 임상 결과도 추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TNBC 환자 32명을 대상으로 3가지 약물을 사용했는데요 리버세라닌,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을 사용했습니다 이 중 외과적 수술을 진행한 7명은 완전간의 CR이 관찰되었고요 23명은 부분간의 PR 2명은 안정병병 SD가 관찰되었습니다 진행병병 PD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말합니다 커서 수술하기 어려운 TNBC 환자들에게 3가지 약물을 사전 투여하는 것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크기를 줄여놓고 수술을 하면 완전간의 CR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리버세라닌 임상논무 2건이 발표된다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특히 NSCNC 4기는 가장 환자 수가 많은 미충족 수요가 많은 곳이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